앵코를 가려고 했는데 또 앵코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물 한 모금해도 될까요? 아휴 숨이 차가지고 우리 물 우리 끝까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팬클럽 후니앤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41개 종목 각 종목의 선수단분들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꼭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 누구라고요?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다 계세요 여기? 집에 가셨어요? 양양군? 양구군? 다 계세요? 다 계세요? 그리고 고성군 박찬군 어 다 계시네요 천안군 인재군 정성군 병창군 영월군 백성군 같은 분이 집이 많으신가요? 아니면 같은 분이 계속 송지시는데 홍천군 그 다음에 제가 전국노래자랑 1등했던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송초시 상척시 태백시 태백시까지 각 시군의 선수자분들 화이팅! 네 그리고 혁진씨 상도씨 그리고 또 우리 추스틴이 상도바라기 프리에니 팬클럽분들까지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요정도 외웠으면은 특별자체로 홍보대사 해도 되겠죠?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은 그래도 화합의 큰잔치 그리고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 요 슬로건 아시죠?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무대를 앵콜로 장식하러 다같이 남아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쇼! 그러면 마지막 짧게 인사 한 번씩 드리고 상대원부터 어 목 많이 길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? 상훈씨가 무대 달고났으니까 마지막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그리고 감성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우리 혁진씨 진짜 마지막 곡이니까 앉아서 듣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다들 일어나주셔서 저희 노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선수나원들을 응원하면서 제가 먼저 선창으로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! 해주셔야 돼요 힘! 아시겠죠? 네 고 슬로건과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자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! 마지막 곡 출발! 고맙습니다 강원도 소리질러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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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안 돼 나를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또 낼 순 없어 갈 때면 가던 모든 걸 잊고 떠나가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널 위해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사랑해 나를 두고 떠나가진다 나만 두고 가려던 다신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그땐 내term 다신 나를 허락하려 I love you Congratulations 살아가 사면 나 살아가 사면 나 정성의 소리 들려 여러분 우리 이제 신난 안 돼요 안 돼 날 두고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떠날 순 없어 갈테면 감아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를 듣기 돌아서 후회는 할 거야 흥미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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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 속에 너희를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던 상하나가 살아 사랑아 나를 두 번 떠나가진다 나만 두고 가려 너는 다시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메디캐 고맙습니다